인천시 신청사가 내년 3월에 착공해 오는 2028년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현재 청사의 운동장 부지에 건립되며 연면적 8만 제곱미터,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인천시는 루원 복합청사 건립도 추진 중으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루원 복합청사가 완공되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등 6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또 시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인천 애뜰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공용주차장은 주차대수 635대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12월 준공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